전동공구 셀렉터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ASCD18-300W2 셀렉터 18V 제품입니다. 이 셀렉터 제품은 5.0 배터리로 바로 사용이 됩니다. 그러나 예전에 가지고 계신 혹시 14.4 구형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. 2.0 14.4V 배터리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12V 2.5A 셀렉터 제품에 장착되면 12V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이 출력이 12V가 출력이 됩니다. 그러나 이렇게 호환이 되게끔 됩니다. 다만 구형 제품들은 이렇게 호환은 되지 않습니다. 단 셀렉터 제품만 이 배터리들이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셀렉터 제품 중에 12V 제품에 18V 장착도 되지 않습니다. 다만 18V 제품은 14.4V 12V는 사용이 되나 12V에는 14.4V 18V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. 이 점 참고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